야 이거 달라고 하셨거든. 달라고 하셨거든. 달라고 하셨거든. 아 저기 실례하거든. 나? 아. 야 너희들 이런식이야? 야 너희들 이런식이야? 마음을 달라고 그래. 마음을 달라고 그래. 왜? 뭐하는거야? 그런식으로 주면.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이거 진짜. 아 이거 진짜. 반대네 반대네. 야 부자가 언제 바뀐지도 몰라. 그러다가 언제 바뀐지도 모르겠다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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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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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야, 정국이, 정국이 정말 꼬부기 새끼에 날아갔다. 와, 어떻게 해나 봐. 아주 그냥 공중에서 펀치를. 근육박지지, 근육박지. 이겼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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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어. 와, 역시, 자, 우리입니까? 박수야, 날라가 보자. 유도야. 오, 좋아요, 이게. 유도하시나 봐요. 아, 유도선생이야. 아, 정말 알아듣냐? 정국이 형이 집어 던져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? 나 치지 않을 것 같은데. 수현아, 걱정하지 말고. 대쇄지를 치라 말아, 수현아. 형은 물게임 있을 때 늘 원팬티야. 절대 안 빠지겠다는 각오로 대쇄지를 친단 말이야. 난 도팬티야. 가위바위보. 자, 갈마. 자, 갈마. 예어어엢. 아이 참 제대로 키우셨습니다. 괜찮아. 죄송합니다. 괜찮아. 수현아 그럴 수 있다 내가. 그럼 오늘은 재석이 형 이후로는 노 페이트네? 아니. 빈패트 입을 것 같아. 빈패트 입을 것 같아. 수현아 괜찮아. 나 이거 잘한다. 수현아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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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해를 맞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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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기. 야 눈 바깥 이제 한번 해보자. 수호야 내 사람 부담 갖지 말고. 네 왜요? 저기 마시고. 아 왜요? 아 내가 올라오는데 뭐. 지현아 부담 없이 해 부담 없이. 형 원팬티야. 지현 뒤통수만 알아. 뭐야. 아니 뭐야. 아니 뭐야. 뭐하는 거야 지금. 아 뭐야. 뭐하는 거야 지금. 게임 열심히 할 뿐이에요. 형 그래. 송지호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. 그 변화 아니네. 오해하지 말게. 안 모르게 하세요. 아 진짜. 야 저 송지호 지금 뭐 진짜. 아 진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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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